천마도와 신라금관 등 만점이 넘는 유물이 쏟아진 천마총이 올해로 발굴 50년을 맞습니다. 문화재청은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해서 미래 100년을 다짐하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의 실물도 9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1973년 경주 황남동 155호 고분 발굴에서 확인된 천마총. 자작나무에 그려진 천마도가 나와 이름을 붙였고 5세기 말 6세기 초반에 조성된 왕릉급 무덤입니다. 천마총에선 천마도와 함께 신라금관 등 만천오백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신라 고분을 제대로 발굴한 첫 사례로 발굴 당시에 보존처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장품 상자 안에서 천마도 그려진 그림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자작나무로 된 천마도를... 문화재청은 천마총 발굴 50년을 맞아 유적 발굴과 복원 역량을 높이고 신라 문화유산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이러한 신라의 여러 가지의 귀중한 문화가 앞으로 새로운 신라의 한류로 전세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고...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 실물이 9년 만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는 7월 16일까지 천마총과 금관총, 금영총에서 나온 천마도와 천마 문이 말달의 4종류와 신라 금관 등 30여 점의 유물을 특별 전시합니다. 신라 능료 전체에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매개자로서 천마가 활용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천마라고 하는 사상이 신라 사람들에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천마총 발굴 50년을 기념해 경주시는 대릉원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대릉원에 와서 찬란했던 우리 신라의 문화를 체험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시내 상권으로서 유입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대릉원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경주 대릉원 문화유산 미디아트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